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금액은 1조 5,800억 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만 생태관광협의회가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의 생태환경 교육을 위해 지역의 초등학생 2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은 오는 15일까지며 순천만 자연생태와 환경 분야에 대해 총 10차례 현장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순천대학교 박물관이 오는 12일까지 지역작가특별전 언어회 경계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6명의 지역예술인들의 개성과 색을 담은 서양화와 동양화, 서예작품을 선보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종일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오다가 소강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전남지역에는 내일 아침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는데요. 비와 함께 매우 강한 바람도 불어오겠습니다. 현재 전남 동부지역 전체의 강풍주의보가 활용 중인 만큼 특별히 해안가 지역에서는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낮 동안은 많이 후덥지근합니다. 전남 동부지역 오늘 고흥이 29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23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9도 보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24도, 그 밖의 지역은 23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7도, 고흥 28도, 순천 광양 29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오전까지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5에서 3m, 먼바다에서는 1.5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면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상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시각은 오후 7시 40분, 간조시각은 낮 12시 50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